안녕하세요. 저는 손석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요? 방금 마리클레를 찍었습니다. 제 유튜브 시청 목록은 요즘에 뉴스 많이 봐요. 정체 뉴스 많이 봅니다. 최근에 사 이렇게 빠진 것 디퓨저를 조금 보이면 사요. 자연향 나는 거, 풀 향 이런 거 구매해서 놓고 있습니다. 연미정? 연미정? 해방일지 못 잃어? 10년 이상 쓴 거야? 여행가방을 10년 이상 썼는데 엊그저께 버렸어요. 제 매력 포인트? 웃음? 처음에는 애기가 됐고 지금은 카리스마 있는 여성상 굉장히 아티스틱해요. 제 이상형이요? 저는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. 최근에 산 아이템? 제가 요즘에 그거를 해요. 열대야 지방에 있다가 피부가 좀 많이 상해서 알로에 알로에를 사서 바르고 있습니다. 하나? 열어면 돼요. 그러나 근데 상대가 미션을 알아차리면 실패하는데? 아 아 걱정 마십시오. 모르면 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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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사진처럼 동석이 형이랑 한 것처럼 아 아 아 이제 혼자서 계속 하셔가지고 아 아 아냐 сп 우 Ps 으들 확실히 aw 아 e 아멘